그렇지 아버지 이인경 원한 주님 십자가 살아 우리 개척하시네 보금 들고 예루산 향해 일어나 거친 신당하라 모진문한 기파비와 믿음 떠오르라 성도하리 하나님 주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몰아쳐지 않으리 고흥의 불필단 선녀 한국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가셨고 영원한 주님 십자가 살아 우리 개척하시네 보금 들고 예루산 거친 신당하라 강해 일어나러 거친 신당하라라 모진문한 기파비와도 눈비도 더욱 성포하니 하나님 나라 주님은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사 한국교회에 일어나리라 조금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무게 불게 일어나리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